형님 그 형님이란 소리 집어쳐 왜 그러세요? 그걸 지금 몰라서 물어? 자네가 어떻게 우리 시네한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우리 시네를 내쫓아? 네? 아니 쫓아야긴 누가 아 어디서 우리 말이야 아이 시네 그거 자네 집으로 시집 가고 나서부터 이날까지 단 하루라도 마음 편한 날이 있었는 줄 알아? 박서방 자네나 자네 어머니나 우리 시네를 좀 괴롭혔어야지 아 그래도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하고 묵묵히 자기 일만 하던 애라고 그뿐이야? 딴 여자가 자네 임신한 거 알면서도 아픈 자네 생각해서 티 한 번 안 내고 꿋꿋이 버티던 애라고 근데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그 여자 드리려고 우리 시네를 쫓잖아? 그러고도 자네가 인간이야? 형님 저는 진짜 모르는 일입니다 너 내 동생 인생 책임져 안 그럼 자네 내가 가만히 안 냅둬 어? 형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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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